경북대학교 총장후보로 김사열, 김동현 교수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북대 총장후보 선정관리위원회는 어제 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 8명에 대한 3차에 걸친 투표와 질의응답 등을 거쳐 최종 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대학교는 후보 2명을 교육부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총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투표에 앞서 출마자 소견 발표와 합동토론회, 질의응답 등을 통한 후보 검증이 진행됐으며 투표에는 추천위원 47명이 참여했습니다.